실행창에서 실행창 이라는 것은 이제 윈도우키 누르고 r 을 누르면 되는거죠 실행이 얘도 중요해요 얘도 알고 하셔야 되요 윈도우키 누르고 나서 윈도우키 누르고 플러스 r 을 누르면 돼요 여기서 얘기한 r 이라는 것은 r u n 띠다 런 근데 컴퓨터에서는 런은 띠다 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해요 실행 이라고 번역하는 거야 실행 실행 윈도우키 누르고 r 누른 상태에서 cmd 명령을 입력한 결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이 cmd 가 모의 약자는 커맨드 약제 커맨드 c o m m a nd 커맨드가 무슨 뜻이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오죠 명령 이란 뜻이 있습니다 명령 커맨드가 명령이에요 그런데 플레임으로 쓰지 않고 c m 하나 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d 그래서 cmd 에요 결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문자표가 실행되지 않구요 이번에 명령 프롬프트 창이 실행이 됩니다 정답은 2번 되는 거야 명령 프롬프트 창이 실행이 된다 cmd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설정이 실행된다 설정 같은 경우는 윈도우키 누르고 i 그 다음에 파티션 설정 얘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정답은 명령 프롬프트 창이 실행이 된다 cmd 알고 가시구요 그 다음에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키 누르고 r 을 제가 눌렀어요 우리 화면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럼 실행 창이 열렸죠 그 다음에 열기에다가 cmd 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이 열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도수 명령어 dir 목록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cls 화면을 지우는거 클리어 스크린 그 다음에 ex it 가 바로 명령 프롬프트 창을 빠져나오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x 를 눌러도 마찬가지고 ex it 탈출 됐네요 cmd 명령 프롬프트 창이 실행이 된다 라는 거죠 4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